고마워 신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쥐 나는 증상 있죠 보통 종아리에 쥐가 많이 나는데 이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유 없이 자꾸 쥐가 난다면 우리가 거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해결책과 함께 또 자꾸 자꾸 이렇게 쥐가 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몇 가지 중증 질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만든 이동환TV 소통 밴드 권행모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여기 가입하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밑에 설명란 보시고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 진화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셨죠? 모두 다 이것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소성 근육 경견이라고 표현합니다 갑작스럽게 근육 수축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통증도 심하고요 그래서 보통 종아리 쪽에 많이 오게 되는데 사실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특별한 질병과 관련 없이 이러한 쥐가 잘 나는 이유 중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첫 번째가 마그네슘 부족 두 번째가 수분 부족 세 번째가 스트레칭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특별한 병이 없는 그러한 경우에는 잘 관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왜 쥐가 잘 나냐면요 마그네슘 자체가 근육 속에서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의 수축이 잘 오죠 그래서 쥐가 잘 난다는 것인데 이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마그네슘이 잘 부족해집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호르몬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빨리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피곤하게 되면 빨리 마그네슘이 부족해지고 그러면서 쥐가 잘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마그네슘을 많이 보충하면 좋겠죠 마그네슘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다시마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그네슘 어떤 제품을 고르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영상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분 부족인데요 근육은요 굉장히 많은 수분을 머뭇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충분해야 근육이완도 잘 되는데 수분이 부족한 상황이 생기면 근육 수축이 잘 오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한 수분 공급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이렇게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 많이 드시는 것 꼭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스트레칭 부족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걷기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을 수축하는 운동을 하게 되죠 근육 수축하는 운동을 하고 나서 반드시 근육 이완하는 스트레칭을 충분하게 해 주셔야 근육이 편하게 풀린 상태에서 휴식을 취할 수가 있는데 운동하고 나서 스트레칭을 따로 하지 않게 되면 수축된 상태가 오래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쥐가 잘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 후에 또는 주무시기 전에 종아리 근육이라든가 다리 근육을 충분하게 스트레칭하고 주무시면 이렇게 쥐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마그네슘 수분 그 다음에 스트레칭 잘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쥐가 잘 난다 그렇다면 몇 가지 질병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질병이 바로 간입니다 간의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관련 연구에 따르면 간경변이 있는 환자 간경화죠 간경화가 있는 분들이 근육경련 유병률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적게는 22%에서 많게는 88%까지 유병률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 간경화와 관련이 있는 증상이 바로 쥐가 잘 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무튼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간경변이 있는 분들이 확실하게 쥐가 잘 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또 일본에 또 다른 연구가 있었는데요 2019년 히로시마 종합병원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432명의 간경변 환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 환자들 중에서 근육경련을 유발하는 경우가 25%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경변이 없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유병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연구진들은요 아마도 간경변과 함께 근육이 감소가 오면서 근육경련 감소가 근육경련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간이 좋지 않으면 근육경련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요 당뇨병이라든가 또는 만성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근육경련이 더 잘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아주 드문 질환이지만 루게릭병 아시죠? 이 루게릭병도 근육경련과 관련된 질병인데요 물론 그냥 단순한 근육경련 뿐만이 아니라 근육 여기저기가 꿈틀거리는 증상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근육섬유 다발수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와 함께 다리 힘이 빠진 현상들이 있는데요 이런 좀 드문 질환이지만 이런 질병도 이렇게 근육경련 관련이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임신 중에 근육경련이 더 잘 일어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과도한 카페인을 섭취할 때도 근육경련이 잘 일어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피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쥐가 나는 것 바로 국소성 근육경련에 대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마그네슘 잘 챙기는 것 수분 충분하게 드시는 것 그 다음에 스트레칭 잘 하시는 것 그리고 마그네슘 다시마에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다시마 많이 챙기시고 혹시 영양제로 챙기실 거면 제가 또 알려드린 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특히나 스트레칭도 잘 하시고 또 수분 공급 잘 하셔서 쥐 안 나게 건강하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권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